청산별곡입니다. 이번 시간엔 이름은 나물인데 먹지 못하는 나물들이 꽤 여러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도리님께서 이런걸 좀 정리를 한번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저도 예전부터 이걸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 했었는데 제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됐네요. 어쨌든 도리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천천히 해봤습니다. 이름 보시면 동이나물, 삿간나물, 윤판나물, 피나물, 메미나물, 요강나물, 노젓가랑나물 호라비꽃대를 노젓가랑나물이라고 불러요. 이제 다 이제 이름은 나물로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제 요거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물일까? 나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식용으로 먹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배를 채울 목적으로 이제 곡물이 부족하니까 이제 산에 있는 나물들을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많이 해먹다 보니까 그 나물들도 이제 이제 거의 이제 부족해지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먹지 않는 그런 나물들의 이제 손을 하나씩 이제 대기 시작한 게 아닐까. 그래서 독이 어느 정도 있지만은 그 독을 제거하고 먹는 방법들을 방법들을 알아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나물이라는 이름은 붙었지만 요즘에 와서는 이제 먹을거리가 풍족해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맛이 아주 뛰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효능이 효능이 이제 아주 좋다고 이렇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굳이 무리해서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런 나물들의 이제 독이 있는 것과 이제 없는 것들 요런 걸 이제 종류별로 한번 제가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게 대부분 이제 독이 있는 식물들은 이게 이제 과가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미나리아제비과 또는 뭐 현오색과 가직과 백합과 양귀비과 양귀비과 요런 종류들인데 미나리아제비과 미나리아제비과 에는 이제 이게 이제 먹는 게 있고 이제 못 먹는 게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눈빛승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물로 사용하지만 미나리아제비과에요. 그렇지만 대부분 미나리아제비과들은 독이 있습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린 뭐 꿩의 다리나 아니면 개구리자리 요런 애들은 아주 독이 강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오색과 현오색과에는 기본적으로 현오색들은 거의 다 독이 많아요. 그런데 현오색과 중에서 산괴불주머니라고 있는데 그것도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는데 요거는 나물로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현오색과들에 비해서 이 산괴불주머니는 크기가 상당히 굵고 커요. 상당히 실하기 때문에 이걸 나물로 이제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독성을 제거해서 나물로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짓과 이제 가짓과도 이제 여러가지 있는데 그동안 제가 소개를 못 드린 애들도 있어요. 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다면 꽈리 꽈리 아시죠 꽈리 꽈리는 열매 그 붉은 열매는 독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과일로 써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식물체에는 그 식물체에는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물로 사용을 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말풀이라는 게 있어요. 동말풀 가지, 가지처럼 이렇게 생긴 풀인데 해안가에 이런 그 수풀이 우거진 들판에 가보면 그게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안면도 쪽에 가서 이 동말풀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아직 소개를 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치광이풀 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이른 봄에 이런 높은 산에 이런 바위 지역에 가면 이제 가지처럼 생긴 그런 식물이 아주 굵고 실하게 이렇게 계곡에서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게 이제 미치광이풀인데 약으로도 사용을 하지만 독이강에서 나물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미치광이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까마중 있죠. 까마중도 가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까마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매를 과일로도 먹고 약으로도 쓰죠. 애들 이제 소변 이제 소변 잘 보게 하는데도 이제 약으로 쓰는데 이 식물체를 나물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차이점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주위에서 이제 흔하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독성을 제거하고 이제 먹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백합과 백합과가 있는데 백합과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뭐 나리 종류 있죠. 나리 나리 종류는 대부분이 다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물로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 제가 이제 우산나물하고 이제 같이 비교를 해드렸던 삿간나물이라고 있습니다. 삿간나물 삿간나물도 이게 백합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먹지 못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요 삿간나물과 유사한 우산나물은 우리가 식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종이 달라요. 백합과가 아니라 우산나물은 국합과입니다. 국합과는 대부분 나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이제 3번에 있는 윤판나물 윤판나물도 이제 백합과예요. 그래서 요걸 식용을 하지 않는데 요걸 식용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판나물과 이제 혼동하기 쉬운 둥글레 둥글레도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둥글레도 백합과인데 요거는 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쉽게 나물로 사용을 하고 뿌리는 이제 뭐 밥에 넣어 먹기도 하고 이제 뭐 차를 끓여 마시기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양귀비과 양귀비과에는 여기 이제 피나물 그리고 이제 매미나물 이런 애들은 이제 양귀비과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요강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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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미나리아저비과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호라비꽃 때는 노 젓가락 나물이라는 이름으로 나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약한 독성이 있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물로 사용을 할 때 지금 이제 요런 지금 여기 있는 나물들은 제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을 안 해요. 대신에 요런 거 말고 이제 또 이제 나물 중에 그 독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리공 종류 있죠 자리공 어제도 이제 한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자리공 뭐 예전에 어떤 여자분께서 유산을 할 목적으로 그 뿌리를 뿌리를 캐 먹었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뿌리에는 아주 맹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리공의 뿌리 아주 고구마처럼 아주 실해요. 그 뿌리는 저도 살충제를 만든 데 씁니다. 진딧물 같은 거 잡는데 액비 액비로 제가 사용을 하거든요. 자리공 같은 거 이제 무지 뿌리는 독이 강하지만 식물체는 연할 연할 때 처음에 올라올 때는 독이 거의 없거나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록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나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나물로 바로 묻혀 먹는 것보다는 이제 묵나물로 이제 드시는 게 이제 더 좋고요. 이제 어느 정도 독이 있는 애들은 묵나물로 만든다는 뜻은 뭐냐면 일단 한번 삶아야 되는 거예요. 묵나물은 이제 묵은 나물이잖아요. 말리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걸 나물을 채취해서 바로 말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썩거나 다 부서져 버려요. 쉽게 부서져 버려요. 이거를 삶아야 돼요. 삶아서 그 다음에 이제 말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린 후에는 다시 또 물에 불려서 또 한번 삶아야 되겠죠. 그런 이제 묵나물로 만들게 되면 이제 이런 다시 불리고 삶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성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공 같은 이런 것들은 독이 약간 있지만 있지만 식용하는 애들은 가급적이면 묵나물로 드시는 게 독성을 빼는 데는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현호색과의 그 산계불 주머니 같은 경우도 독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산나물 중독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원추리입니다. 원추리에 독이 있어요. 원추리도 독이 있는 식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배탈, 설사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는 분도 직접 봤습니다. 제 아는 친한 지인 형님께서 가족들이 모두 다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 원추리에는 코리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도 연할 때 처음에 올라올 때 연할 때는 독이 없거나 약한데 이게 점점 커지면 마트에 파는 것들이 거의 다 독이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무게 단위로 팔기 때문에 아주 어리고 독이 없을 때는 채취를 안 해요. 많이 자란 다음에 채취를 해서 팔기 때문에 거기에는 코리친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이 나는 거예요. 충분히 삶고 오랜 시간을 우리지 않으면 장이 발달 덜 된 어린아이나 장이 약한 분들한테는 그게 이제 중독 사고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원추리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비추. 비비추는 생으로 물에다 살살 빨래하듯이 이렇게 살살 비비게 되면 거품이 나와요. 그렇게 한 두어 번 정도 없앤 다음에 사용하시면 큰 무리는 없어요. 비비추는 독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아주 어릴 때 첫 번째는 어릴 때 채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독을 제거하는 방법들. 비비추는 굳이 미리 삶지 않아도 먼저 이렇게 조물조물 조물조물 손빨래하듯이 살살 하면 거품이 나오니까 그런 상태에서 두 번 정도 거품을 낸 다음에 나무를 해 드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데쳐서 나무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온나무 있지 않습니까. 온나무. 우리가 이제 옷이 타는 사람이 있고 이제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옷이 옷을 안 타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먹고 옷 타는 사람들도 이제 약을 복용하고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창피한 게 산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옷을 탑니다. 약을 먹어도 타요. 약을 먹어도 탑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온나무 안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 우르시올 성분이요. 그것도 이제 다른 나물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는 독성이 약한데 여기 점점 커지면서 그 옷의 독성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 하셔야 되요. 자 동이나물 1번부터 보겠습니다. 동이나물 동이나물 제가 얼마 전에 그 같이 보여 드렸죠. 뭐하고 같이 보여 드렸죠. 동이나물을 곰치와 비슷하죠. 곰치 동이나물은 미나리아제비과예요. 미나리아제비과 애들은 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물가에 많이 자라요. 동이나물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곰치도 어느 정도 습한 데를 좋아하지만 동이나물처럼은 아니에요. 동이나물은 거의 그 계곡 그 물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비슷한데 많이 나요. 그리고 미나리아제비과들 보면 이게 대부분 그 빛이 나요. 이게 잎들이 반짝반짝 잎들이 반질반질하는 게 특징이에요. 동이나물 동이나물은 미나리아제비과고요.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곰치 곰치는 국화과입니다. 비슷하지만 과가 달라요. 국화과들은 대부분 나물로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삿갓나물 우산나물하고 제가 비교해 드릴 때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털이 없어요. 털이 없고 이것도 삿갓나물도 약간 맨질맨질합니다. 이거는 백합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우산나물은 털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얘는 우산나물은 식용이 가능하면서 그래서 국화과입니다. 윤판나물 이것도 백합과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윤판나물 백합과 윤판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둥글레도 백합과지만 둥글레는 우리가 식용을 하고요. 피나물하고 매미나물 구분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피나물은 꽃대가 따로 올라오질 않아요. 잎장 옆에서 이렇게 꽃대가 형성이 돼서 올라와서 노란 꽃을 피우고요. 매미나물은 별개로 꽃대가 다시 올라옵니다. 피나물과 매미나물, 매미꽃 얘네들은 양귀비과라고 제가 아까 소개를 드렸죠. 요강나물 요강나물은 아직 제가 소개는 못 드렸는데 이렇게 자주색으로 생겨서 종처럼 생긴 아주 자주색의 예쁜 꽃이 펴요. 상당히 예뻐요. 근데 얘도 미나리 아제비과입니다. 얘도 이 잎이, 잎이 에도 좀 맨질맨질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 젓가락나물. 요건 호라비꽃에는 제가 오늘도 제가 복수편에서 오늘 올려드린 복수편에서도 잎을 보여드리는데 오늘도 그 반짝반짝한 잎을 제가 보여드렸었죠. 저는 호라비꽃대를 야생화로 분류를 했습니다. 솔직히 먹을 게 별로 없는데 저번에 댓글 다신 분 보니까 상당히 맛이 좋은 나물이라고 하셔서 저도 생각은 나는데 먹을 생각은 아직 없어요. 왜냐면 식용 가능한 나물들이 지금 제가 올려드린 게 오늘까지 159개거든요. 160개 가까이 되고 지금 오늘 호라비꽃대와 같은 이유로 해서 야생화나 이런 산약초로 이렇게 제가 분류한 산나물이나 들나물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면 꽤 많은데 하여튼 지금 올려드린 나물들만 해도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굶주리고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굳이 맛이 뛰어나다면 모를까 굳이 효능이 아주 좋다면 모를까 일부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름은 나물인데 먹지 못하는 또는 먹을 수는 있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나물들 자 여기 보시면 이 동이나물은 이게 옛날에도 먹었을까요 이 동이나물 이것도 먹긴 먹었었나봐요. 나물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선조들께서 이 전쟁이 많아서 정말 이런 독이 있는 식물들까지 이렇게 드셨나 하는 그런 예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이게 먹으면 안 돼요. 동이나물 그리고 자 삿갓나물도 마찬가지 윤팃나물 이거는 윤팃나물은 둥굴레하고 이게 어릴 때 올라오면 이거 구별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자리를 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둥굴레 나는 자리 뭐 이런 자리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채취를 하는데 이거 처음에 올라오면 저도 제가 모르는 지역 가면 윤팃나물 처음 막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이거 구분을 못합니다. 저도 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자라야만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윤팃나물도 처음 올라올 땐 아주 독이 약하겠죠. 근데 이제 보면 이 둥굴레보다 상당히 그 이 식물체가 크고 아주 굵어요. 그리고 이 이 줄기 색깔이 줄기 색깔이 약간 그 붉은 빛이 살짝 돌아요. 그런데 둥굴레는 그냥 그냥 푸른색이에요. 밑에 뿌리 윗부분부터 전부가 다 일체가 그 푸른색이고 윤팃나물은 밑에가 약간 붉은 붉은 빛이 쭉 돌아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구요. 아 뭐 모르고 또 이렇게 섞어서 드실 수도 있어요. 방법은 그거에요. 한 나물만 한 나물만 이렇게 몰아서 드시지 말고 이것저것 여러 나물들 조금 조금 섞어서 드시면 그런 사고들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 제가 오늘 오늘 제가 복수편을 복수편을 하다가 참나물을 소개해 드리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천남성의 맛을 제가 아까 본 적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오늘 처음 시도를 해 봤는데 이 제가 영상을 아까 마칠 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영상 끊고 나서 좀 지나니까 제가 이걸 삼키지도 않았거든요. 앞니로 살짝 씹어서 혓바닥 맛만 살짝 본거에요.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더라구요. 저는 역한 냄새가 날 줄 알았어요. 왜 독초이기 때문에 장입인 사약재료로 사용할 만큼 어마어마한 독을 가진 맹독성 식물이기 때문에 저도 아주 주의를 해서 살짝 맛을 보고 다 뱉어버렸거든요. 뱉었는데 영상이 끝나고 나서 혓바닥에 혓바닥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끝에가 정말 위험한 식물인걸 그때서요. 저도 감지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비교하는 굳이 맛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좀 더 무리하게 설명을 드리다가 저도 실수를 한 거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긴가민가하면 드시지 마세요. 채취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비교가 가능합니다. 절대 특히 지금 지금 말씀드린 천남성도 그렇고 지금 제가 아직 소개해 드리지 않은 초오라는 것도 있거든요. 초오. 투구꽃. 이거는 손으로도 만지면 안 된대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손으로도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손으로도 만지면 안 되는데 그걸 입으로 맛을 보면 큰일 나겠죠. 그런 식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